안녕하세요. 개인사종 깜냥입니다. 제노바 유트루나 헤드셋 마이크 성능 테스트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. 현재 태블릿을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입니다. 음량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50% 정도이고요.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목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들이 어느 정도로 개입하는지 알아보기 위험입니다. 이번 제품도 마이크와 거리가 가까운 제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어가겠지만 음악 소리도 깔끔하게 녹음되는 편입니다. 사실 헤드셋 마이크가 제대로 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도 녹음 품질이 나쁘지 않아서 의사 전달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. 끝!